스톱 하면은 여기서 딱 스톱 해보라고 어? 스톱! 스톱! 이게 더 하면은 이렇게 가야지 그지?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맞아 대부분이 이렇게 맞아 이걸 힘을 주고 당기 이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 되는데 이걸 당기다 가면 이걸 당겨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그지? 지금도 봐봐 이런 가지 여기서 이걸 당길 때 이렇게 당겨 바깥쪽으로 힘을 이렇게 당겨 내려봐 그걸 당기면 내려봐 내려보라고 스매싱 같이 내려보라고 그지? 너무 어렵다 여기서부터 당기면서 위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힘이 나갔어 여기서 뒤에 당겨오면서 이렇게 잡아야 돼 그지? 당겨오면서 이게 왔는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미 당기면서 이렇게 두고 와야 돼 살짝 당겨 봐 더 당겨 봐 더 봐 그지? 그러니까 자기 타점 오기 전에 네가 돌려 빼줘야 되는데 못 빠진다는 그지? 그지? 천천히 해보라니까 천천히 때리려고만 하지 말고 뒤에서부터 당기는 걸 당겨 보라고 여기서 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겨 보라고 그지? 뒤 뒤에서 당길 거야 여기서 여기서 당길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당길 거야 손가락으로 당겨 더 힘 빼고 당겨 더 어깨 힘 빼 이게 더 거기에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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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라는 게 이렇게 당겨져야 되는데 제 부분이 당기라면 어마어마하게 당겨 보입니다 그지? 자 여기서 당겨 당겨 더 힘들어 가지? 당겨 깎였지? 빨리 당겨야 돼 빨리 당겨야 돼 빨리 당겨야 돼 그지? 여기서 힘이 당겨지면 이렇게 가 이쪽도 같이 빠져야겠네 그지? 아 당겨 더 예 당겨 예 당겨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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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지? 그니까 당기라는 거 자체를 구불 잘해야 돼 대부분이 보면 연습할 때 당겨가면 이렇게 당긴 사람이 많아 그러면 손목 나가야지 손목을 확 꺾여버리면 손목 뻗어버리지 손목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여기서 버텨야 돼 여기서 이걸 끌어 당기는 거야 여기서 이걸 끌어 당겨야 이걸 이걸 여기서 오면서 그지? 때릴 때 여기서 이렇게 가겠냐 이렇게 가겠네 그래 그래 그러면 때릴 때 당길 때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더 힘 빼야지 힘 빼야 돼 힘 빼야 돼 힘 빼야 돼 힘 빼야 돼 힘 빼고 따라 이럴 거야 자 들어 봐 그리고 그대로 가 당겨 그렇지 왼손 내리면서 당겨 또 봐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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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다시 한 번만 더 해 봐 들었다가 여기서 그대로 여기까지 갈 거야 여기서 당겨 놓을 거야 뒤에서 팔 나가면서 바로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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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힘 빼 딱 힘 빼 딱 힘 빼 힘 빼 딱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힘 빼 그지 힘 빼고 딱 힘 빼고 살짝 딱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걸릴 거 같은데 안 걸리네 이게 속도 차이고 내가 때리는 내가 말하자면 볼 스피드하고 내 낮게 스피드를 정확히 맞춰주라고 그걸 더 세게 때리기 위해선 더 낮춰야지 빨리 당겨지 슬로우로 해야 돼 그래야지 니 스윙을 봐 최고 슬로우로 해야 돼 깎였지 저거 돌려 뒤에서 끌어 당기면서 돌려 그렇지 끌어 당기면서 돌려 그렇지 지금 맞을 때하고 처음에 맞을 때하고 어떻게 지금하고 지금하고 뒤에서부터 당기는 이렇게 손을 돌리면 약간 돌아간다 싶을 정도로 당겨 내야 돼 그렇지 살짝 지금 지금이 이게 맞는 게 정타잖아 이건 깎이는 거고 그렇지 지금 맞은 게 정타잖아 본인 힘 그리게 안 쓴 거 같아도 정확히 들어갔나 봐 왜 당기는 위치를 정확히 알면서 확 당기니까 낙회가 확 들어오잖아 슬로우로 좀 더 먼저 당겨야 돼 당겨야 돼 당기면서 약간 돌 정도는 그렇지 그렇지 그럼 당기면서 그냥 하면은 볼이 아퀴를 살짝 당겨 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당겨 봐 그럼 어떻게 돼 당겨 그렇지 그러니까 당겨 하면은 여기서 뒤에서부터 당기면서 나오면서 이게 스톱시키는 상태에서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온단 말이야 테이블 자 나가 그렇지 거기서 이렇게 힘 빼고 그런데 슬로우로 천천히 던지기 연습하면서 던지면서 아 여기다 여기다 할 때 탁 여기야 여기야 그럼 여기를 딱 봐 끝까지 볼 거야 자 거기를 봐 그대로 봐 또 거기를 봤을 때 거기에서 밀려야 밀렸잖아 먼저 당겨야 해야지 그래 뭐지 차이가 이거가 느껴야 돼 그것은 본인들이 느껴야지 아 왜 슬로우로 나가야 되고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또 지금도 안 돌아가지 악기 살짝만 반대로 돌려 돌려 반대로 살짝 끌어 당겨 손을 살짝 끌어 더 더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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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어깨슬로 아니라는 거지 어깨는 그냥 이동수단이고 마지막에 버텨주는 힘이 힘이고 뿌려내는 힘이고 버텨주는 힘이고 내가 이렇게 안 당기나 보다 당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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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당기려면 여기서 이렇게 당겨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거야 약간 오네 이 느낌 더 가볍게 가볍게 그래서 낮게 무게를 이기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게 힘 다 빠져야죠 더 그렇지 좀 더 좀 더 당겨 네 지금 당겨 손을 당겨 네 당겨 당겨 힘들어 딱 당겨 나는 레슨 할 때도 이야기해 주지만 꼬라받거나 날라가면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 0에서 왜 스윙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잖아 왜 꼬라받고 왜 날라갔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스윙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근데 틀린 상태에서 계속 힘을 똑같이 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면 내 몸을 인식을 할 거 아니야 인식 자체를 없애줘야지 내 몸에서 잘못된 것은 인식을 빼줘야지 빨리 그거 다시 0에서 시켜서 다시 끌어올려야 되잖아 다시 잘못했어 그럼 다시 내려가야 돼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힘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0에서부터 끌어올라가야지 0에서 200, 300이 올라가는 거지 출발은 0이야 어떤 위치든 0에서 출발이지 어떻게 100에서 출발이야 그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0에서 시작해서 10, 20, 30 올라가다가 안 됐어 100에서 멈췄어 다시 내려와 다시 올라가 무한 반복을 해서 그걸 넘기고 넘기고 하면 200, 300, 4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스윙 몇 번 해보고 이렇게 했겠다 그건 어림없네 소리지 스윙을 몇 천번 몇 십만번 해야지 내 걸 어떻게 해 내 몸을 인식하고 만들어내는 거지 선수들이 스윙이나 자체는 엄청나게 빨라 왜 빨라질까 그 사람들은 그만큼 훈련 양이 있잖아 동호인들은 한 번, 두 번 하고 레슨 한 번은 거의 15분, 20분 많이 해봤자 20분인데 그 안에서 훈련 양이 얼마나 되겠어 나머지는 다 볼치는 거야 연습을 그만큼 해야 되는데 스트록이나 이런 걸 연습하면서 내 스윙이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돼? 없어 레슨 받고 연습을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레슨 받고 바로 게임이야 그리고 집에 가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레슨 받고 또 게임이야 집에 가 그런 연습을 안 한 상태에서 왜 안 늘어요? 연습을 안 했는데 안 늘 수가 없는 거지 레슨이란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소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소화를 어떻게 시켜? 수박 거닭키십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내가 오늘 레슨을 했어 그러면 오늘 오후 늦게나 점심 때나 뭐 내일이나 그 다음에 레슨 받기 전까지는 내 걸 50%로 만들어 갖고 와야지 그래야지 빨라지는 거고 하는데 오늘 해놓고 오후에 잊어버린 내 몸이 인식하게만 들어야지 자꾸 그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자꾸 스트록을 많이 해라 많이 해봐라 해봐라 하는 거지 많이 해본 놈한테는 이길 수 없지 숨 한번 쳐본 놈은 왜 그렇게 쳤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 근데 그걸 안 그러면 뭐잖아 차이가 그거야 지금 몇 번 해갖고 느낌은 아 이런 느낌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그걸 내 걸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걸 해봐야겠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물론 코치들이 가르친 거 다 맞을 수는 없어 나도 다 틀려요 15분 안에 뭘 가르쳐 줄까 가르칠 수 있는 거 없어 우리 채널이 레슨만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자기 수준 밑에 있는 걸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건 좋지 않겠네요 무조건 따라할 수는 없지 본인한테 맞는 컨텐츠가 있을 것이고 안 맞는 컨텐츠가 있을 것이야 지금 레슨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영상 같이 찍을 때 노력해 준 사람들도 참여해 준 사람들도 다 몇 년씩 거의 10년 5년 10년씩 한 사람들이고 적게는 3년 5년 10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레슨을 했던 거고 초심이 있으면 초심한테 맞춰서 레슨을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걸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초심한테 초심이 이거 안 맞는데요 당연히 안 맞지 그 사람하고 본인하고의 갭 차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선택해 봐야 되지 이건 뭐 초심급입니다 이걸 다 설명해 줄 순 없잖아 우리가 본인이 선택해 갖고 보고 궁금점이 있으면은 댓글 달면은 또 최선을 다 성심성심껏 이렇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지 뭐 다 일일이 다 초신부터 D조 A조 뭐 다 나눌 수 없잖아 기존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친한 사람입니다 이걸 다 처음부터 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저 정도 수임 나도 내가 저 정도 수임이구나 그러면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저 정도 수임이 아니다 그러면 약간 더 낮춰서 수임하는 연습하는 거고 그 차이